안녕하세요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입니다. 저자는 요코테 쇼타, 출판사는 중앙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코테 쇼타, 1972년생으로 일본 최고의 노후설계사로 꼽힌다. 부동산 회사인 일본 재탁에 근무하며 연금, 상속과 같은 자산 문제를 주로 담당했고 수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60세, 인생 80년이라는 것도 이제 옛말이다. 오늘날은 정년 70세, 인생 100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란 개념도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40세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식되었지만 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50세라고 여기는 추세이다. 즉, 인생 100년 중에서 후반전은 50년씩이나 된다. 어찌어찌해서 잘 버티면 되겠거니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이 대장정을 살아내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50년 동안 자신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56세, 황혼이원 위기에 봉착하다. 60세, 연봉은 반으로 줄어들고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간다. 66세, 암 송고를 받는다. 70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 77세, 집을 싼 값에 금매로 내놓다가 손해만 본다. 82세, 치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90세, 시설 입원 후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 이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다. 정부나 대기업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비롯해 각종 연구와 논문, 몇백 명이나 되는 고령자와 상담을 통해 얻은 매우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도출된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현실에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을 뿐 특별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그때가 돼서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태도는 냉혹한 노후를 외면하는 것일 뿐이며 어떤 해결책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고, 몇 살쯤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일어날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살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다. 적어도 알고는 있자라는 말이다.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삶의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라도 더 피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릴 수는 있다.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뒤로 미루는 안일한 선택은 그만두자. 여러분은 내가 꿈꾸는 노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몇 살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기왕이면 바라던 대로 멋들어지게 노년을 살아보자.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서 수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끝내 잘 헤쳐나가 여기까지 왔다. 남은 인생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우울증은 이제 너무 흔해서 국민병이라고 불리고 있다. 진짜 문제는 우울증이 길어지면 치매가 되게 쉽다는 것이다. 여성은 4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이른바 갱년기 장애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절정에 이른 사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을 테고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고민거리가 끝이 없다. 그야말로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끝없이 준비되어 있다구나 할까 남성은 40대부터 50대 초반에 걸쳐 우울증의 최고점을 맞는다. 대개 이 나이대는 한창 일할 나이라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관한 고민, 자녀 양육에 관한 고민, 이혼, 상사의 갑질을 비롯한 인간관계 등 정신적으로 압박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 노인성 우울증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노화가 절정적인 원인이 아니다. 만일 노화가 원인이라면 모든 65세에서 노인성 우울증이 나타날 텐데 실제를 보면 일부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미리 알아두면 긴 노후를 보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인성 우울증은 마음과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원인이다. 그 중에서 노후의 심리적인 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변화를 꼽자면 남성은 정년퇴직이다. 노인성 우울증의 발병이 대개 65세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실은 정년퇴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61세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크게 좌우한다. 회사를 다닐 때는 통근이 편리한 지역에 제법 넓은 집에 살았다면 퇴직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등 거주 환경이 바뀌기도 한다. 평소 동경했던 시골 생활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가이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주거 환경의 극적인 변화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들과의 단절이 마음을 한층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노인성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울증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절단 물질의 감소가 있다. 세로토닌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전에 쏟아지는 태양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평온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며 활력이 나온다. 한편 세로토닌이 줄면 불안, 걱정, 예민함, 신경질, 초조상태가 되고 만성화하면 우울증이 된다. 햇볕을 쬐는 일은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생존과도 직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명한 날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자.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으면 세로토닌이 더 잘 분비되지 않을까.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려면 과음이나 폭식은 피해야 된다. 아침 산책을 하루의 중심으로 삼으면 연쇄적으로 모든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매일 10km씩 조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저 15분씩 아침에 산책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쉰다.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오래도록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다. 행복도를 관장하는 호르몬에 옥시토신이 있다. 옥시토신은 스킨십을 하고 애정을 느낄 때 분비된다. 고령자가 되면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극단적으로 적어진다. 자신의 아이들도 장성에서 각자의 가정을 가지면 서구 여러 나처럼 가볍게 포옹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럴 때 귀여운 손주가 있다면 안고도 입고 손도 잡고 볼도 부부며 많은 스킨십이 오간다. 손주가 귀엽고 예쁘다고 느끼는 이유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부부 사이에 손주라는 공통 과제가 생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성장을 도우면서 느끼는 생활의 활력도 행복감 상승으로 인도한다. 대부분은 손주가 생기면서 자신의 장성한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다른 것에 신경 쓸 것 없이 오로지 손주의 성장에 감탄하고 손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 장성한 자녀와 대화할 일이 생기고 삶에서 새로운 보람을 발견한다. 또한 손주의 부모, 즉 이대인 30에서 40대에게도 큰 장점이 생긴다. 현역 시절에는 주말도 뭔가에 쫓겨 항상 바쁘기 마련이다. 비록 고령이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는 덕분에 물리적으로도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첫 손주의 출생은 지금까지 소원했었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되돌리는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고령의 부모가 손주에게 애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감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주 덕분에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끈끈한 혈육의 정이 깊어진다. 노후의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은 가족의 정이다. 이것을 손에 넣을 저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손주를 돌보면서 가끔은 과자를 너무 많이 준다. 장난감을 너무 많이 사준다라며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불만을 나타내고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활이 빡빡해진다는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앞서 60세에도 이미 설명한 바 있듯 자신이라는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월 100만원을 벌 수 있으면 정년 후에도 남은 주택대출에 매월 변제도 가능하고 생활비 적자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불로 수입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권하는 불로 수입의 정도는 월 1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의 확보이다. 매월 500만원이라는 목표가 너무 높지만 월 100만원이라면 대출의 힘과 시간을 이용해 실현할 수가 있다. 실제로 나도 부동산 임대업을 41세부터 시작했고 그 뒤에 수년에 걸쳐서 대출을 끝냈다. 대출을 다 갚은 지금은 경비를 뺀 매월 임대 수입을 두 아이의 교육비로 쓰려고 한다. 그러다가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근로 수입과 임대 수입으로 몇 년을 지내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불로 수입은 연금과 닮은 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졌던 성실 습관과 노력의 결과이다. 노은은 연금 수입 곱하기 근로 수입 곱하기 인대 수입 이렇게 세 개의 기둥으로 조합해서 70세까지 견디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잠은 오래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잠은 단순히 오랜 시간 자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다. 흔히 수면이라 하면 시간을 말하곤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잘 자는지도 중요하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나쁘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암은 1.6배 고혈압은 2배 당뇨병은 2배 감기는 4.2배에 늘어난다. 치매 역시 수면의 질 저하로 발병률이 높아진다. 치매는 고령이 된 후에 행동만으로 발병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나쁜 수면 습관에 의해 뇌에 노폐물이 쌓여 치매가 일어난다. 질 좋은 수면은 잠잘 때만이 아니라 낮 동안 활동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햇빛을 받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당연히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대개 낮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려면 오전 중에 밖으로 나가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외출은 물론 식사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귀찮아진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새 상태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 조깅의 목적은 마라톤처럼 완주를 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돌봄 상태가 되지 않을 수준의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른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약 15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른 아침 시간대를 권하는 이유는 전날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여야 하고 과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른 아침에 15분씩 산책을 하는 습관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의 전반을 연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 또한 물건을 사느라 나가는 횟수를 늘리고 일주일에 3에서 4회쯤은 바깥 용물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외출의 기회를 점점 늘려나가자. 아파트에 산다면 가능한 한 계단으로 다녀서 다리의 근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을 구입했던 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40에서 50대 때 소위 영혼까지 끌어왔다는 영끌 대출로 자택을 구입했다면 대출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일찌감치 자택의 매각 가격을 여유를 갖고 조사해두지 않으면 급하게 돌봄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서둘러 매수자를 찾으려 한 나머지 말도 안 되게 후려친 가격으로 그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 내 자식을 키우기 좋았던 크고 널찍한 그 집을 금매로 팔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노후용 집에서 이사해두길 권한다. 마치 소라개처럼 자신의 사정에 맞춰서 집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커다란 껍데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편리성.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약 50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빌라가 노후 생활에 가장 적합하다. 단 작은 집이라고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씩 쓸 수 있어야 한다. 질 좋은 수면이 노후 방지의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이다. 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블루 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블루 존이란 건강 장수의 주민이 많은 지역을 가리킨다. 벨기에의 인구학자 미셸 폴렌과 이탈리아인 의사 잣니 펜스가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탈리아 바르자바 지방을 청색 머커로 표시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밖의 블루 존에 해당되는 지역은 니코야반도 로마난다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다. 이들 장수 지역을 조사한 미국의 연구자인 덴 뷰트너와 그의 연구팀은 장수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9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자주 몸을 움직인다.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다. 휴식시간이나 티타임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신만의 생활습관이 있다. 식사시 약간 배부른 느낌이 들면 곧바로 섭취를 중단한다. 식단은 채소 중심으로 구성한다. 적정량의 술을 즐긴다. 건강한 습관을 격려하는 사회적인 그룹이나 모임에 참여한다. 중교단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서로를 돕는다. 가족 간의 정이 깊다. 50세를 넘어선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경기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노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과 출세 성공에 대한 중요도가 줄어든다. 백만엔의 자산을 늘리기보다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하루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이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연소득을 올리랴 자녀의 입시를 성공시키랴 직장마다 사회마다 제 각각인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렸던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도 돌이켜보면 나와 가족에 대한 관심 건강보다는 큰 돈을 벌고 일에서 성공하는 데만 집중하며 온 에너지를 쏟았다. 당시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가족도 나도 행복도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행복도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이 있다. 먼저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기분이 과도하게 들뜨거나 심하게 가라앉는 게 덜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든다. 위기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행동과 습관이 중요하다. 가령 아침에 산책을 통해 햇볕을 정기적으로 쐬고 아침밥은 거르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며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요가나 명상을 해도 좋다. 바빠서 일에 쫓기더라도 잠깐 복식 포옥을 하면 세로토닌은 분비된다. 일부러 여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지 푸른 녹지가 있는 공원에만 가도 충분하다. 매일 밖에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에 10분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세로토닌이 꾸준히 분비되면 밤에도 잘 때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불면증이나 수면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노후에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매일 사소한 습관에 달려있다.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신체적인 접촉 즉 스킨십을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불안과 공포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친밀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노후에 들어서 이 옥시토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일 중심의 생활에서 가족 중심의 생활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보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다. 폐경을 하면 갱년기 장애가 최고조에 이른다. 폐경의 평균 연령은 50.5세이고 이를 반올림하면 51세이다. 정리하면 폐경이 시작하는 평균 51세부터 갱년기 장애가 가장 심해진다고 할 수가 있다. 독신 여성은 걸리지 않는 병이 있다. 바로 남편이 원인인 부원병이다. 부원병은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유발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을 뜻한다. 임신, 출산, 육아 등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성 호르몬이 보호막이 되어 이를 지켜준다. 그런데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떨어진다. 부원병이 특히 갱년기의 정신적인 병증을 동반하며 심해지기 쉬운 이유이다. 실제 부원병의 대표 증상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현기증을 자주 겪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갱년기 장애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부원병에 대해서 무지한 편이다. 부원병은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병이 아니다. 작은 스트레스가 서서히 쌓이다가 폭발해서 생기는 병이다. 나는 수많은 황혼 이혼 부부를 상담해 오면서 이혼 유기에 처한 남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1. 나는 돈을 버니까 육아와 살립은 전적으로 아내의 역할이다. 2.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집안일은 돕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3. 결혼기념일은커녕 아내의 생일도 기억하지 않는다. 4. 아내랑 다툴 때마다 지가 누구 덕분에 밥을 먹고 사는데 이런 반발감이 든다. 4. 자녀가 커서 독립한 경우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5. 부부 두 사람만의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5. 자녀의 출가 후에 둘만 남게 되면 아내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대개 이 시기에 많은 아내들이 부원병을 심하게 겪는다. 40대를 지나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탄탄한 근육과 듬직한 힘을 자랑하던 신체는 어느새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블록 나온다. 그래서 중년 남성의 대명사로 갈 수 있는 배불뚝이 아저씨야말로 갱년기 장애가 시작되었다는 싸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은 폐경기라는 알기 쉬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오면 알아차리기 쉽지만 남성은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탓에 갱년기 장애가 왔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남성 갱년기 장애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는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 강한 피로감 얕은 수면 현기증 안면 홍조 갑자기 열이 치솟거나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남성도 정자 생성이 힘들어지는 등 생식 기능이 떨어진다. 모처럼 잠자리를 하게 되어도 중간에 힘이 빠져서 사정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는 등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가 일어난다. 갱년기 장애를 방치하면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병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병원 선정이다. 진료과가 바뀌기 때문이다. 흔히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에 가면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갱년기 장애는 호르몬이 크게 관여하므로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려면 남성은 비뇨기과와 뇌과 여성은 산부인과에도 가야 한다. 남성도 여성도 호르몬 감소가 갱년기 장애의 큰 원인이다. 이 말은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예방책이란 뜻도 된다. 폭은 폭식을 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부부라 하지만 원래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오래도록 함께 살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등 부부관계를 원만히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노력은 결혼기념일에만 달랑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매일같이 쌓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50에서 60대가 된 마당에 자신의 성격과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싶다.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면 대개는 빈집이라고 여겨질 만큼 대화 없는 조용한 집이 된다. 달리 말하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간의 소통의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따지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황혼기 부부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내가 만난 고객들 중에 70대에도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대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 반려동물이 공통의 화제거리나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나 역시 시바견을 키우고 있는데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다. 또 독립한 자녀가 반려동물이 보고 싶어서 전보다 자주 본가에 찾아오기도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의외로 노후를 환하게 밝혀주는 에너지가 되어줄 수도 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노후에 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이 책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노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입니다. 저자는 요코테 쇼타 출판사는 중앙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코테 쇼타 1972년생으로 일본 최고의 노후 설계사로 꼽힌다. 부동산 회사인 일본 재택에 근무하며 연금, 상속과 같은 자산 문제를 주로 담당했고 수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60세, 인생 80년이라는 것도 이제 옛말이다. 오늘날은 정년 70세, 인생 100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란 개념도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40세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식되었지만 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50세라고 여기는 추세이다. 즉, 인생 100년 중에서 후반전은 50년씩이나 된다. 어찌어찌해서 잘 버티면 되겠거니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이 대장정을 살아내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50년 동안 자신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56세, 황혼이원 위기에 봉착하다. 60세, 연봉은 반으로 줄어들고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간다. 66세, 암 송고를 받는다. 70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 77세, 집을 싼 값에 금매로 내놓다가 손해만 본다. 82세, 치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90세, 시설 입원 후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 이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다. 정부나 대기업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비롯해 각종 연구와 논문, 몇백 명이나 되는 고령자와 상담을 통해 얻은 매우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도출된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현실에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을 뿐 특별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그때가 돼서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태도는 냉혹한 노후를 외면하는 것일 뿐이며 어떤 해결책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고 몇 살쯤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일어날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살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다. 적어도 알고는 있자라는 말이다.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삶의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라도 더 피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릴 수는 있다.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뒤로 미루는 안일한 선택은 그만두자. 여러분은 내가 꿈꾸는 노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몇 살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기왕이면 바라던 대로 멋들어지게 노년을 살아보자.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서 수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끝내 잘 헤쳐나가 여기까지 왔다. 남은 인생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우울증은 이제 너무 흔해서 국민 병이라고 불리고 있다. 진짜 문제는 우울증이 길어지면 치매가 되게 쉽다는 것이다. 여성은 4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이른바 갱년기 장애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절정에 이른 사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을 테고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고민거리가 끝이 없다. 그야말로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끝없이 준비되어 있다고나 할까. 남성은 40대부터 50대 초반에 걸쳐 우울증이 최고점을 맞는다. 대개 이 나이대는 한창 일할 나이라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관한 고민, 자녀 양육에 관한 고민, 이혼, 상사의 갑질을 비롯한 인간관계 등 정신적으로 압박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 노인성 우울증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노화가 절정적인 원인이 아니다. 만일 노화가 원인이라면 모든 65세에서 노인성 우울증이 나타날 텐데 실제를 보면 일부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미리 알아두면 긴 노후를 보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인성 우울증은 마음과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원인이다. 그 중에서 노후의 심리적인 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변화를 꼽자면 남성은 정년퇴직이다. 노인성 우울증의 발병이 대개 65세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실은 정년퇴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61세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크게 좌우한다. 회사를 다닐 때는 통근이 편리한 지역에 제법 넓은 집에 살았다면 퇴직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등 거주 환경이 바뀌기도 한다. 평소 동경했던 시골 생활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가이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주거 환경의 극적인 변화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들과의 단절이 마음을 한층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노인성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울증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절단물질의 감소가 있다. 세로토닌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전에 쏟아지는 태양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평온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며 활력이 나온다. 한편 세로토닌이 줄면 불안, 걱정, 예민함, 신경질, 초조상태가 되고 만성화하면 우울증이 된다. 햇볕을 쬐는 일은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생존과도 직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명한 날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자.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으면 세로토닌이 더 잘 분비되지 않을까.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려면 과음이나 폭식은 피해야 된다. 아침 산책을 하루의 중심으로 삼으면 연쇄적으로 모든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매일 10km씩 조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저 15분씩 아침에 산책을 하고 비가 오는 날을 쉰다.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오래도록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다. 행복도를 관장하는 호르몬에 옥시토신이 있다. 옥시토신은 스킨십을 하고 애정을 느낄 때 분비된다. 고령자가 되면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극단적으로 적어진다. 자신의 아이들도 장성에서 각자의 가정을 가지면 서구여러나처럼 가볍게 포옹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럴 때 귀여운 손주가 있다면 안고도 있고 손도 잡고 볼도 부부며 많은 스킨십이 오간다. 손주가 귀엽고 예쁘다고 느끼는 이유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부부 사이에 손주라는 공통과제가 생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성장을 도우면서 느끼는 생활의 활력도 행복감 상승으로 인도한다. 대부분은 손주가 생기면서 자신의 장성한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다른 것에 신경 쓸 것 없이 오로지 손주의 성장에 감탄하고 손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 장성한 자녀와 대화할 일이 생기고 삶에서 새로운 보람을 발견한다. 또한 손주의 부모 즉 이대인 30에서 40대에게도 큰 장점이 생긴다. 현역 시절에는 주말도 뭔가에 쫓겨 항상 바쁘기 마련이다. 비록 고령이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는 덕분에 물리적으로도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첫 손주의 출생은 지금까지 소원했었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되돌리는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고령의 부모가 손주에게 애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감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주 덕분에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끈끈한 혈육의 정이 깊어진다. 노후의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은 가족의 정이다. 이것을 손에 넣을 저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손주를 돌보면서 가끔은 과자를 너무 많이 준다. 장난감을 너무 많이 사준다라며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불만을 나타내고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활이 빡빡해진다는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앞서 60세에도 이미 설명한 바 있듯 자신이라는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정년 후에도 남은 주택 대출에 매월 변제도 가능하고 생활비 적자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불로 수입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권하는 불로 수입의 정도는 월 100만 원은 월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의 확보이다. 매월 500만 원이라는 목표가 너무 높지만 월 100만 원이라면 대출의 힘과 시간을 이용해 실현할 수가 있다. 실제로 나도 부동산 임대업을 41세부터 시작했고 그 뒤에 수년에 걸쳐서 대출을 끝냈다. 대출을 다 갚은 지금은 경비를 뺀 매월 임대 수입을 두 아이의 교육비로 쓰려고 한다. 그러다가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근로 수입과 임대 수입으로 몇 년을 지낼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불로 수입은 연금과 닮은 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졌던 성실 습관과 노력의 결과이다. 노은은 연금 수입 곱하기 근로 수입 곱하기 임대 수입 이렇게 세 개의 기둥으로 조합해서 70세까지 견디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잠은 오래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잠은 단순히 오랜 시간 자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다. 흔히 수면이라 하면 시간을 말하곤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잘 자는지도 중요하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나쁘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암은 1.6배 고혈압은 2배 당뇨병은 2배 감기는 4.2배에 늘어난다. 치매 역시 수면의 질 저하로 발병률이 높아진다. 치매는 고령이 된 후에 행동만으로 발병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나쁜 수면 습관에 의해 뇌에 노폐물이 쌓여 치매가 일어난다. 질 좋은 수면은 잠잘 때만이 아니라 낮 동안 활동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햇빛을 받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행복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당연히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대개 낮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려면 오전 중에 밖으로 나가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외출은 물론 식사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귀찮아진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새 상태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 조깅의 목적은 마라톤처럼 완주를 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돌봄 상태가 되지 않을 수준의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른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약 15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른 아침 시간대를 권하는 이유는 전날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여야 하고 과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른 아침에 15분씩 산책을 하는 습관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의 전반을 연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 또한 물건을 사느라 나가는 횟수를 늘리고 일주일에 3에서 4회쯤은 바깥 용물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외출의 기회를 점점 늘려나가자 아파트에 산다면 가능한 한 계단으로 다녀서 다리의 근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을 구입했던 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40에서 50대 때 소위 영혼까지 끌어왔다는 영끌 대출로 자택을 구입했다면 대출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일찌감치 자택의 매각 가격을 여유를 갖고 조사해두지 않으면 급하게 돌봄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서둘러 매수자를 찾으러 한 나머지 말도 안 되게 후려친 가격으로 그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 내 자식을 키우기 좋았던 크고 널찍한 그 집을 금매로 팔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노후용 집에서 이사해두길 권한다. 마치 소라개처럼 자신의 사정에 맞춰서 집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커다란 껍데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편리성.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약 50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빌라가 노후 생활에 가장 적합하다. 단 작은 집이라고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씩 쓸 수 있어야 한다. 질 좋은 수면이 노화방지의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이다. 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블루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블루존이란 건강장수의 주민이 많은 지역을 가리킨다. 벨기에의 인구학자 미셸 폴렌과 이탈리아인 의사 잔니 펜스가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탈리아 바르자바 지방을 청색 머커로 표시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밖의 블루존에 해당되는 지역은 니코야반도 로마난다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다. 이들 장수 지역을 조사한 미국의 연구자인 댄 뷰트너와 그의 연구팀은 장수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자주 몸을 움직인다.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다. 휴식시간이나 티타임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신만의 생활습관이 있다. 식사시 약간 배부른 느낌이 들면 곧바로 섭취를 중단한다. 식단은 채소 중심으로 구성한다. 적정량의 술을 즐긴다. 건강한 습관을 격려하는 사회적인 그룹이나 모임에 참여한다. 중교단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서로를 돕는다. 가족 간의 정이 깊다. 50세를 넘어선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경기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노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과 출세 성공에 대한 중요도가 줄어든다. 백만엔의 자산을 늘리기보다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하루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이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연소득을 올리랴 자녀의 입시를 성공시키랴 직장마다 사회마다 제 각각인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렸던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도 돌이켜보면 나와 가족에 대한 관심 건강보다는 큰 돈을 벌고 일에서 성공하는 데만 집중하며 온 에너지를 쏟았다. 당시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가족도 나도 행복도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행복도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이 있다. 먼저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기분이 과도하게 들뜨거나 심하게 가라앉는 게 덜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든다. 위기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행동과 습관이 중요하다. 가령 아침에 산책을 통해 햇볕을 정기적으로 쐬고 아침밥은 거르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며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요가나 명상을 해도 좋다. 바빠서 일에 쫓기더라도 잠깐 복식 포옥을 하면 세로토닌은 분비된다. 일부러 여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지 푸른 녹지가 있는 공원에만 가도 충분하다. 매일 밖에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에 10분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세로토닌이 꾸준히 분비되면 밤에도 잘 때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불면증이나 수면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노후에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매일 사소한 습관에 달려있다.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신체적인 접촉 즉 스킨십을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불안과 공포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친밀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노후에 들어서 이 옥시토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일 중심의 생활에서 가족 중심의 생활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보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므로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다. 폐경을 하면 갱년기 장애가 최고조에 이른다. 폐경의 평균 연령은 50.5세이고 이를 반올림하면 51세이다. 정리하면 폐경이 시작하는 평균 51세부터 갱년기 장애가 가장 심해진다고 할 수가 있다. 독신 여성은 걸리지 않는 병이 있다. 바로 남편이 원인인 부원병이다. 부원병은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유발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을 뜻한다. 임신, 출산, 육아 등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성 호르몬이 보호막이 되어 이를 지켜준다. 그런데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떨어진다. 부원병이 특히 갱년기에 정신적인 병증을 동반하며 심해지기 쉬운 이유이다. 실제 부원병의 대표 증상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현기증을 자주 겪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갱년기 장애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부원병에 대해서 무지한 편이다. 부원병은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병이 아니다. 작은 스트레스가 서서히 쌓이다가 폭발해서 생기는 병이다. 나는 수많은 황혼 이혼 부부를 상담해 오면서 이혼 위기에 처한 남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1. 나는 돈을 버니까 육아와 살립은 전적으로 아내의 역할이다. 2. 제어령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집안일은 돕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3. 결혼 기념일은커녕 아내의 생일도 기억하지 않는다. 4. 아내랑 다툴 때마다 지가 누구 덕분에 밥을 먹고 사는데 이런 반발감이 든다. 자녀가 커서 독립한 경우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두 사람만의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자녀의 출가 후에 둘만 남게 되면 아내에게는 남편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대개 이 시기에 많은 아내들이 부원병을 심하게 겪는다. 40대를 지나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탄탄한 근육과 듬직한 힘을 자랑하던 신체는 어느새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블록 나온다. 그래서 중년 남성의 대명사로 갈 수 있는 배불뚝이 아저씨야말로 갱년기 장애가 시작되었다는 싸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은 폐경기라는 알기 쉬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오면 알아차리기 쉽지만 남성은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탓에 갱년기 장애가 왔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남성 갱년기 장애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는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 강한 피로감 얕은 수면 현기증 안면 홍조 갑자기 열이 치솟거나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남성도 정자 생성이 힘들어지는 등 생식 기능이 떨어진다. 모처럼 잠자리를 하게 되어도 중간에 힘이 빠져서 사정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는 등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가 일어난다. 갱년기 장애를 방치하면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병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병원 선정이다. 진료과가 바뀌기 때문이다. 흔히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에 가면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갱년기 장애는 호르몬이 크게 관여하므로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려면 남성은 비뇨기과와 뇌과 여성은 산부인과에도 가야 한다. 남성도 여성도 호르몬 감소가 갱년기 장애의 큰 원인이다. 이 말은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예방책이란 뜻도 된다. 폭은 폭식을 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부부라 하지만 원래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오래도록 함께 살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등 부부관계를 원만히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노력은 결혼기념일에만 달랑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매일같이 쌓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50에서 60대가 된 마당에 자신의 성격과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싶다.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면 대개는 빈집이라고 여겨질 만큼 대화 없는 조용한 집이 된다. 달리 말하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간의 소통의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따지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황혼기 부부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내가 만난 고객들 중에 70대에도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대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 반려동물이 공통의 화제거리나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 역시 시바견을 키우고 있는데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다. 또 독립한 자녀가 반려동물이 보고 싶어서 전보다 자주 본가에 찾아오기도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의외로 노후를 환하게 밝혀주는 에너지가 되어줄 수도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노후에 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이 책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노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